30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 수지 씨는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3. 수피카 씨 고향은 어때요? 겨울이 있지만 별로 춥지 않아요. 대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요? 한국은 춥고 눈도 내려요. 수피카의 고향은 겨울 날씨가 어떻습니까? 32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여기 불고기 1인분하고 비빔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공기밥도 하나 주시고요. 손님, 불고기는 2인분 이상만 돼요. 그럼 불고기만 2인분 주세요. 공기밥 두 그릇 하고요. 남자가 주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33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훈 씨는 이번 명절에 뭐 할 거예요? 해마다 고향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집에 있으려고요. 그럼 고향에 안 갈 거예요? 네. 일도 많고 연희도 짧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4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보세요? 근로자 복지센터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 준비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데 수업이 있나요? 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남자는 왜 전화를 했습니까? 네. 35과. 1.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노래가 좋아서 2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태권도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잘 만듭니다. 여자는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36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반장님, 일하다가 작업복이 찢어졌어요. 그래요? 내가 새 걸로 신청해 놓을게요. 이왕이면 조금 큰 사이즈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요? 남자는 왜 작업복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37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반장님, 기숙사 휴게실에 냉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요? 에어컨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아니요. 먼저 수리센터에 연락해 보는 게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38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미안해요.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피곤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미안해요.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9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 회식에 갈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오늘 못 가게 됐어요. 그래요? 모니카 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고향에서 가족들이 왔대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0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상담센터지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시간을 예약한 다음에 오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상담 받고 싶은데요. 월요일은 오전, 오후 모두 안 되고요? 수요일 오후는 비어 있어요. 그때 오세요. 남자는 언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반장님, 절단기로 절단하는 거 구경해도 돼요? 위험해서 안 돼요. 반장님처럼 보호구를 쓰고 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보호구를 쓰고 오세요. 대화 후 여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42과 어제 저녁에 작업장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남아 있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작업장에 있는 기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남자는 무엇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43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수루 씨, 기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바닥 좀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을 해야 하니까 창고에 가서 페인트도 좀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닫고 창고에 다녀올게요. 대화 후 남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44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리안 씨, 주말에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하는데 올 수 있어요? 몇 시에 해요? 저녁 시간은 괜찮은데 낮에는 친구하고 등산 약속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할 거니까 7시까지 오면 돼요. 남자는 주말 저녁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45과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면 요금도 싸고 편리해요. 46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주머니, 계란 선별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벌써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럼 이제 저쪽 닭장에 가서 사료 좀 주세요. 네, 그런데 사료는 어디에 있어요?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창고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7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가 가구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해요? 가구 조립을 하게 될 텐데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일이 몇 시에 끝나요? 보통 저녁 7시에 끝나요. 가끔 야간 근무도 해야 해요.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디 씨, 소화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먼저 소화기 손잡이에 있는 안전핀을 뽑고 불이 난 쪽을 향해 뿌리세요. 그래요? 생각보다 쉽네요. 그런데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어야 해요. 그리고 불 주위에서부터 뿌리세요. 소화기로 불을 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9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리한 씨, 기계가 뜨거우니까 안전장갑을 착용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답답해서요. 그래도 안전장갑은 꼭 착용하는 게 좋아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장갑하고 마스크, 안전모, 보안면은 필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낄게요. 남자가 답답해서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50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환기를 자주 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창문을 닫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장 내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풍기를 꼭 틀고 작업 중간중간에 창문을 자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0일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저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가요. 왜 이사해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계속 면접시험을 보더니 잘됐네요. 정말 축하해요. 남자는 여자에게 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까? 52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는 게 어때요? 사장님, 그럼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요.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됐으니까 월급 좀 올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월급을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럼 내가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재고용을 신청할게요.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53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리한 씨, 혹시 책상 위에 있던 제 외국인 등록증 못 봤어요? 네? 외국인 등록증요? 못 봤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떡하죠?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 더 찾아보고 없으면 빨리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발급을 받는 게 좋겠어요. 여자는 어디에 가야 합니까? 54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그래요?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5과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 달은 월급이 많은 편이네요. 56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사장님, 다음 주에 3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요즘 많이 바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게 있어서요. 그래요? 알았어요. 월요일은 바쁘니까 화요일부터 쉬세요. 여자는 다음 주에 왜 휴가를 받습니까? 57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해봐요. 학원에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남자가 생각하는 좋은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58과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비가 그치지 않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올 것 같아요. 3.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별장을 찾고 싶으세요. 3. 질문 관리 글쎄요. 2. 질문을 찾고 싶어서 3. 질문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더욱listed 전화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